출범 전부터 막대한 고객을 끌어모은 토스뱅크가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대출을 중단하는 반면 수신 상품은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해 영맞은 감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대출이 재개되는 내년 초나 돼야 제대로 된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토스뱅크가 출범 후 지금까지 내준 대출 규모는 5천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과 건전성 규제를 감안하면 약 3조 원까지 대출을 내줄 여력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결국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토스뱅크가 출범 이후 내준 대출 5천억 원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2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고객들의 평균 금리는 약 4에서 5%로 전해졌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수신액도 대출 규모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연 2% 이자를 주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모든 고객에게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객에게 줘야 하는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고객에게 받는 대출 이자는 제한된 상황인 겁니다. 연 2%라는 파격적인 수신 상품을 제공하는 대신 중금리 대출에 집중해 수익을 내려던 토스뱅크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연 2% 수신금리는 물론 다른 은행들 대비해서 높지만 현재 조달금리 대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대출이 재개되는 내년 초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6.99%인데 내년에는 4%대에서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